안녕하세요. 여기 콩나물입니다. 콩나물에다가 멸치가루입니다. 멸치가루 한 수정. 파가 있으니까 파도 썰어줄게요. 채 썰어주겠습니다. 물을 조금만 넣을게요. 고추장 반 수정. 고춧가루 한 수정. 간장 반 수정. 저는 액젓을 좋아합니다. 액젓. 참기름 한 수정. 왕파도 썰어서 넣어주겠습니다. 뒤적뒤적 해주겠습니다. 맛이 좀 부족한데 설탕을 좀 넣을게요. 설탕이야 부족한 맛이. 맛을 한번 볼게요. 맛있어. 짱 맛있어. 어우 너무 맛있다. 테보드와 양념이 담아주시면 돼요. 찌기를 얹어서 넣어주세요. 소금이 담아주시면 돼요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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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모짜렐루 고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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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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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